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령을 내리면 이를 대신해 주는 AI 에이전트가 2025년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 상용화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OpenAI사의 AI 에이전트 오프레이터 내년 1월 출시 오프레이터 오프레이터 오프레이터라는 이름에 AI 에이전트가 출시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여러분 보시면 사람 대신에 작업을 처리해 주는 그런 AI 모델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1월 달에 출시하네요. OpenAI사가 여러분들 제품을 내놓으면 그게 하나의 기본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름을 오프레이터 다 O로 써네요. O. 이제 인터넷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작업 코딩을 수행하는 작업 코딩 능력을 갖춘 웹사이트를 뒤져서 문제 해결제를 찾아내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20일 날 엔스로픽스 하는 컴퓨터 유저라는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구글은 또 구글의 에이전트 모델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 2022년 또 10월 달에 생성행 애가 여러분들 손을 보인 다음에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일종의 AI 기초 모델에서 1년이 지나 가지고 2년이 지나 가지고 2025년도에는 완결행으로 작업을 수행해 주는 작업을 여러분 대신 수행해 주는 AI 에이전트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오픈 AI 에이전트가 여러분들 최근에 올수록 O라는 단어를 좋아하네요. 채 GPT-O1, O2 그 다음에 이제 오프레이터 이렇게 되시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기술이 상당히 평준화 돼 가지고 오픈 AI사가 여러분들 최신식 AI 에이전트를 발표하고 나면 그냥 몇 달 사이에 대부분 회사들이죠. 그 기술을 따라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디렘 만드는 기술이 무슨 대단하겠습니까 장비 도입하고 퇴직 기술자들 모으면 그냥 금세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한 두 달 전에 발표된 GPT-4O를 벌써 따라잡는 모델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알리바바가 GPT-4O 그 다음 엔스로픽사의 클로드를 넘어가는 코딩 모델 Q1 2.5 코드의 오픈소스를 출시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기술이 거의 평준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뒷돈이 든든한 사람들이 최종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오픈 AI사가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렇게 기세를 올리지만 끝까지 갈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했죠. 중국 기술 보시기 바랍니다. 알리바바가 여러분들 벌써 GPT-4O를 넘어가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알리바바가 새로운 AI 코딩 어시스턴트 일장의 AI 코딩 에이전트라고 보면 되겠죠. Q1 2.5 코드를 출시해서 허깅페이스의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 허깅페이스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이죠. Q1 2.5 코드 32B 인스트럭트 모델은 오픈 소스 코딩 모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모델을 평가받고 있고 GPT-4O나 클로드를 넘어가는 코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제가 오늘 이 알리바바 모델을 말씀드린 것은 그냥 몇 개월 간격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개월 간격으로. 물론 가장 앞선 기업이 오픈 AI 사지만 그냥 다 따라가는 겁니다. 다 따라가 가지고 여기 이제 테스트한 결과네요. 여기 이제 아마 이게 테스트 지표고 휴먼 이벌 MBPP 이런 기준으로 아마 전문가들이 테스트를 하는 모양입니다. 테스트하는데 이번에 알리바바가 출시한 모델 또 다른 모델 GPT-4O 점수 보시게 되면 상당히 뛰어난 점수를 코드 생성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휴먼 이벌 벤치마크는 92.7%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모델을 한 몇 달 늦게 출시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이렇게 뛰어드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되게 기술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세세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모양이다. 그럼 여러분들 오프레이터라는 모델을 2025년 1월 달에 오픈 ai사가 ai 에이전트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거의 동시에 뭡니까 제미나이가 또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구글 제미나이 2.0 출시 인박 불과 이름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오픈 ai사의 추론 특화형 모델인 o1의 미니보다도 성능이 뛰어나다. 거의 기술이 평준화되어 있는 겁니다. 오픈 ai사의 o1 미니보다도 구글의 제미나이 2.0이 더 뛰어나다. 구글은 새로운 추론 특화형 모델인 제미나이 2.0 프로 exp 0111을 지금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 기술이 밤새고 여러분들 하겠죠 경쟁이. 뭐 주 52시간 제도 이렇게 하면 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 사람들 다 목숨 안 걸겠습니까 구글의 제미나이 알리바바의 여러분들 뭐죠 알리바바의 q1 2.5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픈 ai사의 ai 에이전트 오프레이터 며칠 간격으로 경쟁하는데 주 52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52시간이 무슨 개념이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가는데 주 52시간 제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신들이 나간 거죠 완전히 이 맛이 간 거죠 그래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기업이 여러분들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한국은 자청해서 뭐죠 가난해지기로 굳게 결심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거 한번 봐라 이야기 지금 세상이 미쳐가지고 세상에 전부가 다 미쳐서 이렇게 달려간다 이야기죠. 이런 세상에서 밥술을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 이야기죠. 지금 전쟁을 중인데 주 52시간 해라 정신나간 애들인 거죠. 얼마나 정신들이 이러면 나가고 사람들이 무식하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아라 이야기 알아라. 여러분 주 52시간 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런 세상이 바뀌는데 여러분 겁 안 납니까 저는 지금 젊은 분들 보면 어떻게 참 어마어마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터프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ls 여름 정권의 디테일 사업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그래도 잘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자식 세대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다. 보통 한국의 일함들 아버지들이 걱정하는 문제일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미쳐서 그냥 날뛰고 가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주 52시간 너희들 정신나갔냐 손발 묶고 어떻게 뛰냐 그래서 이러면 아침마다 이렇게 시대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단히 공격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겁니다. 저도 자극을 받고 오늘 방송 보실 분들이 자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어떻고 한동훈 대표가 아무 써갈 데가 없는 겁니다. 시간 가면 다 해결될 사안들이니까 말해봐야 들을 일도 없는 거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번역을 전문하는 외국어 대학 교수님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번역은 살아남을 거다. 나는 천만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뷰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포르츠칼의 기반을 두고 있는 AI 번역 은 바벨 3년 내 인간 번역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통찰력을 얻는 겁니다. AI 번역을 이름 전문을 하는 업체 사장은 어떤 종류의 비전을 갖고 세상을 보고 있을까? 포르츠칼 기업 은 바벨이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3년 이내 번역에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협업을 하지만 더 AI가 유능해져 가지고 필요 없을 거란 겁니다. 10년 전 은 바벨을 시작할 때 AI는 지금과 같은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AI와 인간의 협업을 통해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금씩 고쳐가는 것을 여러분들 했는데 이제는 번역에 AI 역량이 완전히 포함됐으며 번역에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충분히 많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주 어려운 사용 사례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약간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매우 미시해서 이제 AI가 대부분 영역의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사람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번역에 관해서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제 방송을 통해서 자극을 많이 받는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 되지만 이런 것을 소개하지만 뭘 제가 여러분도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정리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듣고 그렇게 서로가 자극을 받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풀어져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문학도 다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 번역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중앙지에서 동아일보였던가 외국어 대학에 해외문학에 번역하시는 분이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문학은 미세한 감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체하지 못할 거다.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대부분 대체하고 마지막 완수 단계를 아마 번역가들이 좀 손을 대는 단계까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이 번역 전문화는 포르츠칼의 여러분들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으니까 거의 이제 다 여러분들 그냥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번역이지만 마케팅 문서정리 쇼핑 이걸 다 이제 전담해서 여러분 나갈 거 아닙니까 3년 뒤에는 번역에 인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번역 결과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어문학과가 없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 지금 생성형 ai가 나온 지 2년이 돼가니까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이니까 2024년 2월에 생성형 ai가 여러분 활성화된 지 1년 정도 됐을 때 글쓰기가 33% 감소 프리랜서의 번역에서 19% 감소 고객 서비스가 16% 감소 이 업체와 마스가 이런 강한 번역 업계의 경쟁자가 독일 업체죠. 이 딥엘 딥엘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딥엘이란 거죠. 이러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같은 데 이러면 우리가 너무 압도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가 하나 소가 하나 이러면 말이 하나 염소가 하나 비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고 제가 딱 그냥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냥 개가 하나 소가 하나 이런 말이 하나 염소가 하나 부흥이가 하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생산적인 분야에 이런 화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엔스로픽 사회의 CEO 이 엔스로픽 사회는 가장 돈을 많이 댄 데가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기초 모델은 클로우드란 모델이죠.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2, 3년 지나면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일반 인공지능 AGI가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픈 AI 사회의 샘 울트만이나 구글의 관계자와 달리 자기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짓고 엔비디아의 GPU 많이 구입해 가지고 학습 데이터 많이 때려 넣으면 지금까지 학습 데이터는 대개 문자지만 이미지나 영상까지 다 집어넣으면 훨씬 AI를 유능하게 훈련시킬 수 있다. 스케일링 법칙이 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프트 CEO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스케일링 법칙의 한계에 도달해 따른 대형 언어모델 성장 정체에 대해서 반대한다. 여전히 데이터 많이 집어넣고 GPU 많이 확보하게 되면 더 유능하고 생산적인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LLM 성능이 지속 발전 몇 년 뒤에는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이 사람은 뭐 AGI라 쓰지 않고 슈퍼 인텔리전스 사람을 대체하는 그럼 AI 에이전트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많은 일감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업도 많이 늘어나겠죠. 아모데이 CEO는 여전히 많은 학습 자료를 집어넣고 GPU를 사용해 가지고 모델을 확장한 것이 더 유능한 AI로 가는 길이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나 10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기납적 주로 인해 딱히 근거를 대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앞으로 모델을 확장은 계속될 것이고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엔스로픽사나 다른 회사가 2026년이나 2027년까지 초지능을 만들어낼 것으로 본다. 초지능이 등장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나 논리를 찾아내기 점점 더 어려워지게 있다. 2026년에 2017년을 지칭했다는 이야기는 엔스로픽사 입장에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초지능의 이름들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것을 불가피한 거로 본다는 거죠. 이제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습 데이터도 그동안 주로 텍스트 문자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앞으로는 이미지나 영상 자료를 함께 집어넣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을 훈련시킨 모델을 LLM 대규모 어느 모델이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대규모 월드 모델 라지 월드 모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이름들 실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대 변화가 이름들 가는 것을 계속 이름들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날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체 얼개를 엮고 그 얼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전망은 어떻게 하고 이게 주는 교훈이 어떻고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시대인 겁니까 옛날에 여러분 한참 제가 강연을 다니고 다닐 때는 수백 명을 여러분들 이렇게 받았지만 의지만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방송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저하고 뭐죠 영어 표현을 싱크로나이즈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거의 동시적으로 이해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대가 된 겁니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물리적 공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만 틀게 되면 실시간으로 뭡니까 공박사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뭡니까 변하는 시대를 그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퍼즐처럼 정보들을 계속 축적해서 여러분들 얽어나가 되면 그림이 대충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가구나 지금은 llm이지만 lwm이 활성화될 것이고 사람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지능이 개발할 것이고 그게 촉자가 지금 이미 번역시장이 완전히 사람을 능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다음에 뭡니까 마케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별별 영역들이 다 넘어가겠구나 이게 그림이 쫙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75세 되시는 분이 하루도 놀고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배우고 학습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하고 여러분 배우고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방송 이름 들으면서도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 조금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이러면 치열할 수 있고 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그걸 뭐 깔아뭉개고 뭡니까 욕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이 가는 겁니다 저도 아찔아찔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성행 ai 모델이 지금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 깊숙하게 침투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에 깊숙하게 침투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 행명처럼 그냥 라이프 스타일 자체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